미스 미스터와 이진웅씨의 무대 함께 했습니다. 신나는 팝송부터 우리의 옛 가요까지 두루 만나보고니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. 예 맞습니다. 이래서 제가 음악생활을 오래 해도 날로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데요. 다음 이 시간 역시 더욱더 즐겁고 풍족한 시간으로 채워드릴테니 언제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무대는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. 바로 저희의 환상 파트너 김명성씨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.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? 네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까? 앞으로 많은 소원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무대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도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음악이 있는 곳은 언제나 김명성의 I am star 가요.